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장재성 집사님은 세 번이나 천국지옥을 다녀왔습니다. 무섭고도 처참한 지옥 간증을 이어서 오늘은 아름답고 황홀한 놀라운 천국 간증입니다. 천국 간증 지옥을 벗어난 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이다. 우리는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도 있습니까? 여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이름 모를 꽃과 향기가 진동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말들은 했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일 줄을 꿈에도 몰랐죠.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처음으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멋있었고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천국에는 빛이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빛났죠.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언어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의 사람들도 먹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세상처럼 가게나 음식점이 없는 거예요. 나무마다 온갖 가일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있어도 어느 한 사람 따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고 힘이 여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야, 여기서는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단다. 무지개 빛이 에너지요.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숫자가 단 1%도 줄어들지 않아 늙거나 병들은 것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천국은 웃음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무리 다녀보아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나 다투거나 성내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뿐이었지요. 주님이 까마득한 산 위로 오르시며 따라오라 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님, 그 높은 산 꼭대기를 제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 같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믿고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 순간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저는 눈을 감고 주님의 계신 곳에 나도 있다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주님 옆에 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천국은 믿음의 세상이란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그러니 너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다녀보거라.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처럼 힘들게 걷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를 둥실둥실 걷는 것이었고 이제는 순간이동도 해보았으니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수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화려하고 큰 성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천사가 전국의 성도들을 시중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천사를 고귀한 신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성도가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사의 성김을 받으며 살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성들을 그렇게 다녀보았지만 모든 성들의 상황이 비슷하였습니다. 천국에서 성도의 신분이 엄청났습니다. 세상에 왕인들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하얀 순백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가는데 그 옷들이 너무나 성스럽고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온갖 보석이 수놓아진 황홀한 길이었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다정스럽게 이야기 나누며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가갈수록 성스러움이 묻어나오고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성전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성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성전 중앙에 세 개의 보좌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는 천국에서도 함부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배웠죠. 이제 수많은 무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악기도 없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같이 천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을 주셨으니 목소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찬양이 너무나 항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수십 곡이 넘는 곡을 부르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았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 찬양이 더욱더 아름다워져가요. 저들의 힘이 단 1%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전혀 지치질 않는가 봐요. 세상에서는 감히 들어보지 못한 거룩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도 처음 보았습니다. 가식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의 시간이 끝나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거룩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셨고 남겨진 자들은 3355 모여서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이야기가 끝이 없었으며 마냥 행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 자녀들의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예야 많은 것을 보았느냐 예 주님 정말 좋았습니다. 저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저 여기서 그냥 살래요. 그런데 주님 천국이 이곳이 전부인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니란다. 내가 본 것은 가장 아래 천국이고 그 위에 또한 그 위에 천국이 있느니라. 주님 그러면 그것도 보여주세요. 아니 내 믿음으로는 그곳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단다. 그러시면서 처음 들어왔던 천국문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처음 들어올 때 보지 못했던 믿음의 조울과 마음의 조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면 믿음의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들이 투명하게 보여져 숫자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로 가는 천국이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할 수도 없어요. 나의 살아온 모습들이 투명하게 보여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조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여도 내 앞에 우상이란다. 너희는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것이냐 움켜지며 살지 않느냐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자세히 들여다보고라 진정 내 마음 속에 내가 있느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주시는 하나님 전능자이니라 이제 가서 내가 판단하지 말며 정지하지 말며 낮은 자가 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순정하며 영혼구원에 힘쓰거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이 말씀 뒤에 저는 깨어났지만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오미한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순정하는 삶을 사셔서 제일 좋은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고 황홀한 장재성 집사님의 놀라운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